아 아까 거기잖아 다시 아까 시간 경매하던 거기잖아 음 여깄데 아 이 건물인가 보네 아 이 건물인가 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크가 러스 러스 아 무기 총기 제작소 무기 좋은거 줄려나 음산해 웃었게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저는 그 아 아 그 아 아 안녕? 안녕? Mr. Lin? Chen? Lin? 여기가 누구입니까? 여기가 무슨 일이야? 이곳은 이곳에서 일어났어. 로컬대사도 일어났어. 들리지 않나?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데 지금?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마워... 우리집 propos인健 boy 저희 물어보았고 우리집사 하다 든 린덤 우리집사 하다 든 린든 아마도 든 랑이 어디든 하다 그가 든 든 든 든 든 든 든 든 든 좋은 시간 축하! 어디가 있는 축하? 고마워, 어디가 있는 축하? 뵙터가 찾아뵈고 그냥 그리워야 해 왜 박스 부위 도와던 천리니? 왜 Daisy Fitzroy 도와던 천리니? 왜 박스 부위 도와던 천리니? 왜 박스 부위 도와던 천리니? 박스 부위 카침이 아마 자신의 미소에 담드가 보이던 천리니더 어떻게 잘 모를 다지와 다지와는 천리니더? 말하자면, 이 좋은 시간을 찾아봅시다. 저거.. 저거 아닌가? 쟤들이 다 절일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이 자연들을 도전하지 않나? 여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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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근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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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러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게 제가 다 있음.. 와 뭐 피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래 아니 스킬도 안 통화 피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이고 아니 경직이 거의 걸리지도 않는데 어떡하라고 돌 챙기면 오지게 만들어 놨네 진짜 아이고 아니 체력을 좀 주세요 아 아 요 경직 스킬 안 들어갈 거면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딨어 어딨냐 와라 아 아 아 정말 귀찮게 하는구만 아 판도 별로 없는데 아 guest 도서에 대해 깜짝 놀라기 바랍니다. 그냥 도서에서 말해봐. 도서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제 그의 잠취자에 왔습니다. 홀매도에서 자석아가 되었습니다. 자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나 젠장 썬어. 제일 좋은 인터뷰인 것 같아요. 학교 학교 마이큐 올라가면 되는건가? 돈을 필요해? 순대 버클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퀘스트 깨려고 보는거니까? 첫 권루가 우리 첫 권루는 A.K.A. 그러니, 어린 이들에게 무슨 말이야? 저것같은 돈이 가지고 있는거야 그 전에 전달의 힘을 만들어 놓고 그 전혀 다른 사람은 그들의 힘을 너무 잃어 아직도... 아이고 아이고 오워 아 616 남자리는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만 아직 애들웠리쎄 아무리 어려움을 Bilder 뭐 거의 한 대 맞으면 죽으려고 하네 저길 오그로 끌어넣고 일로 오는 놈만 조지면 되는거 아닌가? 아 저 발리군도 장착을 하는거 같은데? 자동조정 저게 아니라? 아이고 아 안보여 이거 RPG가 괜히 있는게 아니네 RPG 있는데 갔어야 됐네 이거 이 뵙베는? 이 뵙베는 전장에 서서는 이 뵙베는 컴스타칭 이 뵙베는 자전거 고마운이 이준인 그녀는 없지만 그녀는 정말 잘해야할게 그녀는 이 뵙베는 그녀는 이 뵙베는 지급한 노래 아 라 어디냐 와라 아 아이 아이고 아이 미안해요 으 어! 젖어요!! 앙! 정말 힘들게 돼있구만 정말 힘들게 돼있구만 정말 힘들게 돼있구만 정말 힘들게 돼있구만 음 어딨어? 어? 저기있네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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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름을 기어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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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 기계 놈들이 제일 싫어 아! 아! 아 이건 뒤통수 줘줘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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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1로 투자 모든 예측을 넘어갑니다! 계속해! 히히히 히히히 지금 지금도 알게 된다는 줄 알게 되세요 그래도 너 정말 말해 주신 은혜의 사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좀 더 많으니 많은 사람은 죽여있게 되었을 때 핵시의 실패가가 되었을 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 어려운 일? 그래도 나도 주장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저에게 을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도 포탑이 있었잖아. 손대포 탄약이 진짜 부족하네. 아 저기 언니? 어 그냥 지나가도 되는건줄 알았는데 니들이 먼저 공격했어 9번 엘리자베트 빨따 이번 컵 왜이리 오래 걸려 한 방에 한 놈 뭐 먹을거 없나 머리가 없어졌다 암호와 엘치아는 암호책을 다 숨겨줬어 빨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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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곳에 있는 곳에 숨겨져야 돼 그런 이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아니, 아니 흐흑 미안 저번엔 사려줬는데 모르고 클릭해가지고 죽여버렸어 모르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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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보인다구 쉬워 보인다구 네. 9 다가오 당연히 엘리즈벳 여긴 5개 필요하거든 그럼 뭔가 보너스 방인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오오 근접공격하고 때리면 딜이 두배로 들어간다는 소리고만 부위가 달라가지고 다른 쪽에 끼는거고 오케오케 좋았어 두윗? 너는 라이언 근데 너는 내 자신의 흥미로운 상관없어 너는 내 자신의 흥미로운 상관없어 너는? 지금 피츠로이 전화가 왔는데 근데 너는 그녀의 업무는 끝이 될거야 헤헤 라이언은 라이언은 흐흑 좀 센놈 나오는가 본데 이제 뭔지 아이고 고문 당했어 아이고 고문 당했어 너무 너무 늦어 맥 그 당신의 말이었어 이제 우리 다른 사람으로 다시 찾아둔 아니 죽 is dead 지붕 죽 is dead 뭐 얘들 진짜 얘들은 총이 안맞아 왜 넌 우리에게 따라해 주지 않나요? 왜 넌 우리에게 따라해 주지 않나요? 콤르 스토크? 뭐라고 하는지? 여기에서 볼 수 있어? 이 동작에서 죽은 그 동작에서? 그 동작에서? 바크를 챔 린 바니스토크 그 이 동작이 없었다 다른 콜롬비아 다른 콜라비아? 같은 동작? 다른 동작이야 부자 뼈 태일리스, 살아있어 우리 다른 콜롬비엄에 가야 할 것 같아 바이치클을 울려야 할 것 같아 내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 얘네들 무적이야 이 장면을 들어가면 이 장면을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너는 완벽해? 네네네네 열줘다 가방 보컬... 없어졌어 그리고 몸이 없어 그가 다른 세상이야 다른 Kolumbia 내가 한 명이 딱히 변한 것 같아 내가 한 사람은 변한 것 같아 아 나 순대보탐 좀 안녕하세요 공포는 아닌데 그런 느낌이 있죠 과거 같은데 공포는 이것을 기다려야 하는거야? 대시의 컨닝! 대시의 컨닝! 스컬필드가 컨닝루스의 컨닝루스는 말이였습니다. 그리고 제 기술을 제거합니다. 이러면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왜? 너 뭐지? 콜롬비아 가젯? 칭스 와이프가 친구가... 왜 천 린이 생기지 않나? 우리 세상에 전혀 죽였는데 어떤 곳에 왜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첸 린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네 내가 죽였다. 이 녀석은 죽였다. 이 세상에 죽였다. 이 녀석들은 죽였다. 이 녀석들은... 다 죽였다. 미안 미안하지만 깔끔하게 고통받지 않게 해줄게 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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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롸이! 고통받지 않게. 여기 뭐지, 말은? 이 녀석들은? 저 제 인사위원장? 저 분과 수사위원장으로 찾아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어떻게 두 분을 흘리던 것일까? 그리고 그 분과 수사위원장으로 찾아보는 것일까? 그리고 그 분과 수사위원장으로 찾아보는 것일까? 이러면 그 분과 수사위원장에 가진 것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